철권 사교의 개장 철권학개론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온라인 모드를 제가 해야 되는데 카즈아가 걱정이세요? 브루스가 걱정이세요? 그래도 브루스가 걱정이죠. 카즈아는 그래도 포시뇨이니까 좀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근데 방금 저랑 같이 페어플레이 해보셨잖아요. 그 카즈아보다 더 못하거든요. 저의 노답이죠. 아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자 바로 게임 걸렸어요. 자 화면 넘겨주세요. 바로 올렸습니다. 저희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저격을 빨리 불러드려야 돼요. 오세요 진짜 전역수. 오늘 무릅 선수 자존심 살짝 상했어요 지금. 빨리 오셔가지고 도전하세요 지금. 바로 스틱 넘기면서 치워놓으세요. 받을 준비하세요 스틱 그립. 아이씨 이건 뭐. 야이씨 보라색. 그냥 맘대로 가져 놀아도 되죠. 브루스 연습이나 하죠. 이렇게 된 거. 브루스 저번주에 배웠던 거 연습할게요. 복습하는 의미로. 네 복습하는 의미로. 마루타라서 하고. 자 브루스 우선 로우킥. 로우킥. 이게. 오우. 오우야. 지금 하타가 확정인가요? 아니죠. 레버 뒤로 땡기고 있어야죠. 아 바로 로우하이죠. 바로 로우하이죠. 아. 아. 아 왜 뒤로 안 막아요 왜. 온라인은 잡기에요 진짜. 잡기만 하면 돼요. 못 푼단 말이에요. 자 브루스 다시 한번. 네. 키수카. 앉아. 로우킥. 아 상단이니까. 막타 앉아. 왜 이렇게 지침을. 사타가. 바운드하고. 아 뭐 해야되지. 와 진짜 솔직히 저건 할 줄 알았는데. 아 나 지금 순간적으로. 아 지금 약간. 꼬였어. 내가 꼬였어. 와. 나락인데. 나 말고 방금 그. 알려주신 거. 벽 공부 있잖아요. 그거 떠올리다가. 이게 혹시 멀티테스팅이.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번에 하나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야 너무 쉽다 이건. 어 뭐야 왜. 야 이거는 뭐. 브루스를 한 번 더. 네. 로우킥. 티소카. 원투로우. 그냥 로우. 그렇죠. 원투로우. 잡기. 잡기. 티소카. 로우킥. 리런처 한 번 심어주고. 리런처 심어주고. 네네. 티소카 카운터. 아. 아. 아니요. 레버를 뒤로 당겨야겠다니까. 어. 이상하네. 뭔가 심는 거를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농사 같은 거 하시면 제가 못하실 것 같아요. 아. 저 농사 안 돼. 농사 치질 안 해요. 아 진짜 아는 것 같아요. 아. 아. 안 맞을 생각할까 이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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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써야되는데 참... 계속 써있죠 그냥 아 그건 안 깨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엄마야 카운터? 카운터 앉으라니까 탑탑 봐줬어 지금 맞아줬어 딜레이 준거잖아요 딜레이 D 아 상대가 너무 쉬웠어요 제가 원하는 상대가 아니에요 딱 제 수준에 상대를 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세요 그냥 와주세요 딜라 님 수준은 와주세요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캐릭 두 명으로 쐈는데 캐릭 한 명으로 이겨버렸어 아이고 나가버렸다 네네 다시 네 무료 선수 쉬는 시간 똥 드셨어요? 네? 똥 씹은 표정이 아니요 방금 그런 경기 수준은 어떻게 가시나요? 10점 만점에 암 걸릴만한 수준이 같습니다 이게... 이게 사람들이 바람방송으로... 실제로 바람이 그렇게 쉽게 드는 게 아닌데 그렇죠 바람물질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뭐 매주 볼 때마다 좀 수척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야... 데미지 안 나온 콤보... 아 데미지 안 나오죠 아... 데미지 나오는 콤보 써야 돼요 어? 병 걸렸나? 아 이거 아닌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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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 아 이분... 이분은 제가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닌데 사실 저한테... 저한테? 제가 그냥 그냥... 이분은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아냐아냐 그래도... 마지막 라운드 그래서 지면 또 자신 상한단 말이야 어? 유현수? 지금 인드라 님이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 뭐야 제대로 하나 제대로 하나 이거 노린 거예요 페어플레이는 어차피 페어플레이는 자기가 이겨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100% 깎은 게 맘에 담아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앙심이 남은 거죠 지금 왼잡 풀었잖아 왼잡 아...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 이상하게 요새 기계들은 거짓말하지 않죠 또 또 시작해 또 시작 이길만 하니까 저 또 저런 거네 또 이분 참 습성이 나쁘시구만 아이고 할 줄 아는데요? 야... 얼마나 공격이 뻔했으네 신달 야 고집 보세요 저 어떻게든 저렇게 일리라고 어떻게든 기상을 저렇게 하려고 아... 고집 아우 노 아 끝났죠 그렇죠 그래도 일어날 거야 일어나지 못했다 아 진짜 쉽지 않은데 아... 또 농락하는 기술 나왔죠 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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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상단이에요? 네 아 이건데 그럼 또 2타 맞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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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니 기술 하나만 쓰는데 날로 먹는 기술 저도 알려줘 야... 나도 알려줘 날로 먹는 기술 왜 난 안 알려주는 거야 아... 진짜... 나도 날로 먹는 기술 알려달라고 내가 1불때 그렇게 선생님 대치상황 중에서 뭘로 날로 먹어야 돼요 그렇게 물어봐도 각 잡으세요 와... 각 잡으세요 그 놈의 각 잡으세요 와 나한테 쓰는 거야 이걸?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하나? 각 잡으세요 아... 기원처 써야 되는데 와... 이 분... 패기... 패기 보소 죽여 아주 두 번 다시 봤어 좋다 이게 이건 뭐... 아... 뭐야 이거 어 위험한데 좋아요 어... 아... 아... 아 아 ice play 바로 이거죠 아... 아 마운드... 대니지 부속형 변신 끝났네 레이저쇼 또 또 또 또 또 또 뭘 놀입니까 또 더 뭘 놀입니까 또 덤블링 한번 하지 아... 덤블링 저걸로 떼고 덤블링이 저걸로 저것은 맞죠 격추를 할 수 있죠 야... 명장류 나올 뻔했다 어설드 슬겠죠 아! 횡신으로! 연필 2번 깎고 3번 깎으려고 진짜? 난 골렘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업살트 기원코 카운터! 기원초 Do it! You're man You're man! 개미지마! 피가 없죠? 우와! 지린다! 클라스에 취한다! 우와! 우와! 클라스! 기원초프 한 발! 지금 속으로 약간 약간 기분이 좋아 제가 3부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약간 지금 기분이 좋아 야! 진짜 실전에서 시원하게 뒀어요 와! 3부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이게 진짜 방금 뭐 하셨죠? 초풍하고 무릎 이거 때리셨나? 그렇죠 이렇게 와! 이걸 어떻게 실전에서 저는 프레티스 실전은 상관없어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일단 저격수 한 명은 이제 보냈습니다 약간 자존심 상했을 거 저격수 기원권 맞고 뜰 때 자기 몸도 좀 같이 뜨는 느낌으로 이런 상대 이게 내 상대야 여기가 제 자리에요 여기가 나랑 노는 애들이라고 누울 자리를 보고 펴라 그렇죠 뱁새들끼리 놀아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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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단 한 번 해주세요 그냥 아이케 카운터 2원가 한 번 맞춰주고 2피에서 기원초는 안 어렵다니까요 6승 0팩 뭐야 이거 이야 어? 어? 뭐야 이거 아아 6연승? 어? 6연승입니다 상대방은 어? 어? 그쵸 펭이 우진이 와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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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그런 거 쓰지 말고 왔어 아 몰라 콤보 너 쓰지 죽었는데 아휴 하필 나락 쓰는데 점프 쓰냐 아 얼마나 나락이 뻔하게 보였으면 3강? 오 야 이거 뭐예요? 양잡? 태그 잡기 태그 잡기 양잡인가? 네 어 어 뭐래야 돼 뭐래야 돼 뻔하다 뭐래야 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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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카운터가죠 지금 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격 패턴이 한수 앞을 지금 무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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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뭐야 이거 자기 맘대로 자기 맘대로 그냥 하는 거야 자기 맘대로 어차피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스타일 알잖아 야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이게 씹히네 야아 오 잘한다 리 컴보는 제대로네요 와 와 아 이걸 브라이언으로 왔어 왔어 무화지경 아 보여주세요 그냥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아 그냥 아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정도 전족에 원래 있는 애들이에요? 3단 저렇게 하는데 지금 인드라님 똑같은 3단이에요 보여주세요 그냥 오 아 아 아 컴온 빨리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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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 아 아 왜 이렇게 빠르니까 그 뒤돈 잡기 그 뒤돈 상태에서 돌려차기 맞추려고 일부러 뒤로 돌아간 거야 어 깜짝이야 오 오 기가 막히게 들어갔다 와 이번까지 약간 인정해줄게 아 방금 초품 와 이건 좀 진짜 기가 막히게 들어갔다 진짜 날카로웠네요 야아 이런 거 한번 어 순간 순간 의심했어 진짜 아 아 아 진짜 초초 이래서 카디야 초초를 하면 안 돼요 왔어 무릇 3번 하고 4타 아 너 fuck 지금 지금 상대방은 위축됐어 지금 레버 뒤로 땡기고 있는 거 보이죠 잡어 잡어 태그하고 아 몰라 뭐야 이거 아 티소카 카운터 아 아 아 카운터 왜 치니까 카운터 났어 그냥 끝나면 재미가 없어 좀 짜줘야 돼 좀 짜줘야 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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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짜줘야 돼 이렇게 약간 클라이막스로 가는 아 이거 뻔하지 어퍼 타이밍에 일부러 택한 거 왜 놀리세요 야아 아니 상대가 그 뭐죠 발로 뻥차서 올리는 거 그 블레이징 킥 네 블레이징을 타이밍에 놓쳤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퍼 아니면 커틱으로 띄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태그를 하면서 깔끔하게 나오자는데 초풍초풍으로 마무리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야 인드라 님 손 배운 게 없어 배운 거 안 쓴다고 배운 거 안 쓴다고 배운 거 왜 안 써 왜 이거 썼잖아 이거 썼지 원 원투 배운 게 다예요 아 인드라 님 이부때랑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아 그런 멘트 좋지 아 쉬는 아 뭔가 쉬는 시간에 뭔가 손을 한번 봐야 돼 아 인드라 님 손이 아닌 거 같은데 멘트 좋은데 아 이상하네 어우 약간 멘트가 좋았어요 네 느낌 좋았어요 끝나면 어디 질래요 배운 게 4개 4개 좌종 네 로우킥 하다 치는 거 사자로 초풍 원투 네 이쯤에서 한번 걸려줘야 되는데 와 제발 좀 스나이퍼 오세요 그냥 한번만 딱 아 아 지금 딱 타임이 좋거든요 아 또 하모킥이네 또 하모킥이네 이분 맨날 맞네 근데 이분은 오 케일 바꿨어요 죽게인 거 같아 느낌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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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느낌 왔어 동단으로 왔어 동단으로 일부러 이거 느낌 왔어 이거 이 사람 지금 맞서치 그러니까 나를 빨리 이기고 2라운드 차로 이기고 2대0 상태에서 무리 선수를 만나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지금 캬 그러니까 무리 선수는 한 라운드밖에 없고 기회가 그렇죠 이 선수는 3번이 있으니까 화났어 화났어 아 지금 가면해 뭐 그럼 제가 안 봐드릴게요 총 저도 제 실력을 할게요 네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제가 놀랐어 제가 지금 총까지 메고 왔어 아 거리를 잘 지어야죠 네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무슨 심리지 뭐지 땅에 눕고 있어 그냥 아우 야 땅에 계속 눕는데 아우 이거 무슨 이게 뭐 난 눈바닥이 좋다 뭐 때문에 막 때문에 영혜씨도 아니고 알켄 카운터 보여주세요 무화지경 무화지경 브루스 알켄 카운터 아 그렇게 하면 컷킥 티소카 한 번 더 한 번 더 안 돼 안 돼 컷킥 너무 괘씸해 그냥 잡기 아 심리가 너무 괘씸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또 시작 또 시작 자기 피 많아지니까 해도 되겠다 아 그렇지 아 안 되지 아니 내가 무릎선수한테 배웠는데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어디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무릎이다 이 새끼 아이고 아 미험할 뻔 했어요 2타 아이고 안 엎어지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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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의 그 인드라님이 아니다 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뻔한 걸 맞아 어 왠자 아 왠자로 풀어 한 번 나갈 수 비속한 카운터 닐원쳐 오 닐원쳐 심어 놓 이거 심어 놓으면 어류 겐 제가 지금 느낀 건데 인드라님 말하면서 때리면 다 맞아줘요 아 그래요? 말 말 원투 그 말 말고 오 천풍 쏠때 천풍하고 진짜 맞어 닐원쳐 할때 닐원쳐하면 다 맞아줘요 애들이 아 귀여운 카운터 아 한 번 더 한 번 할까? 귀여운 카운터 따라 귀여운 카운터 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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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가 없어? 자비가 없어 브루스부터 기숙한 카운터 그런 거 없네 오 펑크 좋은데 아이 갑을 행신으로 안 펴지면 뭐야 신다는 거 아 왼잡 왠잡 눌렀는데 한 번 패드 아니 말로 왼잡 한 번 날아가주세요 그냥 한 번 맞아주세요 그냥 야아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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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발로 차여도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아 김호하세 아 괜찮아요 수회할 거예요 아마 김호하세 아 아 아 지금 난 2피다 난 지금 난 2피라고 아 2피면 끝났어 아 이거는 이미 자준이 상한 거야 이미 자준이 상한 거야 이거 서렌이죠 서렌 안 끝내 안 끝내 안 끝내 우리 또 서렌 치면 또 스텝 파이버 주지 우리 사이즈 오 뭐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서렌 치기 아 뭐야 이거 나 꼈어 나 꼈어 아 나 스텝 파이버 약간 쫄아 스텝 못 파이버겠어요 선생님 에이 에이 저분 상했어 기분 상했어 상했어 저분 지금 스틱에 스틱이 흥건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땀 지금 뭐 우리가 뭐 기저귀 생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눈에도 필요해요 저런 분들을 위해서 지리주가 있거든요 슬러시 애플에서거든요 이거 지금 그렇죠 약간 나가셨네 왜냐면 저는 이런 핫바지고 저분은 전쟁이 꽤 괜찮잖아요 네 지금 저분 뭐 단위를 100%였 한 30분 전에 승률 100%였는데 저분이 사실 저를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건데 한 번 나올 때 됐는데 제 플레이를 보고 싶으면 저격수 나타나면 됩니다 진짜 이분도 원래는 브루 선수가 상대해야 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게 선생님이 다르니까 그냥 그냥 올라가요 실력이 오세요 저격수 에이 저를 한번 이끌어주세요 야 이거는 아 이건 진짜 에너지 낭비다 아 이거는 시간 낭비죠 연탄 때워야 돼 기름이나 가스로 가기엔 너무 아깝고 번개탄 연탄 석탄 아 기름 너무 아까워 아 의상 좋네 야 예술이네 웨이브 터프 뭐 다 맞아요 아 좀 빨랐어야 되나 늦어도 괜찮아 늦어도 이길 수 있어요 아 이길 수 있는데 네 한 번이라도 벽공부를 넣어보고 싶어가지고 아 괜찮아요 넣을 수 있어요 뭘로 바운드하죠? 그렇죠 오 아 빨리 썼어요 빨리 아 다리 꺾여도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요 아 꺾여도 돼요 아 아 아 쌍구 형이네요 바운드하고 어허 또 10단 나왔다 10단 오 에이 왜 그렇게 해서 왜 놀랬네요 당연히 흘리는 거 아니에요? 태그 1 때 있는 건 다 알아요 태그 1 때 있던 10단이거든요 저도 모르게 16년 전에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16년 전에 이미 이 상을 눌렸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상합니다 아 복고풍 아니 배웅놈 뭐 배웅놈 바로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야 아니 스승이 누군데 아 왜 이러시죠? 갑자기 적응이 안되게 아니 스승이 누군데 지금 아 아니 스승이 다르잖아요 왜 이러세요 와 퍼펙 아니 뭐 아니면서 왜 이래 퍼펙 또 그게 또 인생의 진리죠 또 아 야 아이고 옥놀인다 귀여운 것만 아 나도 귀여운 척폭 한번 해보자 실정에서 시원하게 어 지금 지금 1핀 안돼 1핀 안돼 1핀 안돼 1핀 안돼 1핀 안돼 1핀 안돼 리런처 가주세요 그냥 이거 카운트 한번 티소카 저거 반격기 안되죠 아 티소카 때릴 수 있어요 반격기 안되죠 네 아 괜찮아요 한판 봐줄 수도 있죠 로우하일하고 2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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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오릅니다 오른손 왼손 잡기 그만 놀죠 재미없네요 시간 남은데 시간 남은데 시간 남은데 아 아 지금 저격수로 찾아야 돼 아 그러네 지금 시간 얼마 아 아니다 빨리 찾기갖고 시간 꽤 있구나 그래도 빨리 저격수로 찾아야 돼 지금 아 레이지 피 야 피가 반이 그냥 너무 쉽게 킥 빠지네요 야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려 아 이거 가르쳐주고 다 나오네 레버 뭐 그냥 뒤로 땡기고만 있죠 그냥 아 상대가 이쯤 되면 내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할 때만 원투 딱 심어주면서 발동 빠른 거 그리고 굳어있을 땐 사실 하단 한번 아 4주차 되니까 좀 이게 좀 보입니다 아이 선생님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건 전 집에서 침대 위에 장난 아니에요 다 써있어요 아 이거만 안 돼요 그러니까 레이저도 한번 쏴주세요 그냥 이제 아 세빌로 변신 안 했구나 네 한번 이제 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번 가야겠다 이거 이거 어 아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양성도 있고 이제 뭐 아 화려하다 약간 프로게먼 느낌이야 약간 이야 눈높이가 다르다 어떠어떠 그렇죠 이게 아 뛰어놓고 날아서 밑으로 한번 쏴주고 날아서 레이저 쏘고 너와 나의 눈높이 이게 바로 너와 나의 눈높이 이런 거 패턴 좋죠 레이저 딱 상대랑 거리를 벌린 다음에 달려가서 기본잡기 그렇죠 바로 그거죠 태큰스트 라켓 시즌2 결승 만에 가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예 레이저 맞추고 달려가서 기본잡기 패턴 기가 막히다 진짜 아 밀 패턴 이런 거 밝히면 안 되는데 참 이런 거 사실 알고 있다고 해도 워낙에 많은 심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파이하기 힘들지 않나요 한 번 정도는 네 한 번 정도는 아 이 분은 이제 너무 끄질기네 이렇게 담물 다 빠졌는데 재미도 없고 아 캐릭 바꿔서 오면 뭐합니까 그냥 이제는 예능도 안 되고 진지도 안 되고 그냥 실력도 안 되고 맞서치면 안 돼요 유일하게 계속 승진시켜주고 있어 자선사업가 아닙니까 유니세프 어 양잡 아 그냥 원래 잡기가 안 풀리거든요 제가 아 신나 그냥 나 콤보 넣는 거야 그러면 대급 넣어 아유 레이저 어루겐 변신해주세요 그냥 레이저 한번 쏴주세요 아 레이저 맞고싶어 한 것 같은데 아 그냥 아 그거 안 돼요 너무 높아 너무 높아요 네 점프 뛰어주세요 아니 때가 되면 맞겠지 로저도 키가 클 거 아니에요 점프 좀 해주세요 오케이 점프 해라구요 점프 벽에 가니까 벽 콤보 한번 놓고싶다 벽에 가니까 레이저 4번 맞추면 그게 돼요? 안 돼 안 돼 4번 맞추던데 레이저?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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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올라 점프 좀 뛰어주세요 방송 보고 있으면 아 근데 이게 이제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감흥이 없어 이제 이 사람 맞아줘 이제 단물 다 빠졌다 이제 콤보 연습이나 해야겠다 아까 했었던 거 기원초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기원초포? 좋다 기원초초 좀 맞춰주세요 아 기원초포 해야 돼 시청자님 어 시청자님 좀 아 기 좀 모아주세요 그냥 아 너무 늦잖아 풍신 나갔어 아 아 아 이거 아 진짜 어 어 아 너무 늦잖아 아 자존심 상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까 했던 걸 해야겠다 오늘 오 온라인에 재밌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두 라운드 접어도 이거도 이긴다 그런 건가 큰 그런 것일 수도 있어 지금 이분 또 주작하시네 두판 접어주고 배제민 끌어내겠다 한 라운드로 승부치겠다 지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대0으로 패스해봤자 배제민 선수랑 자기랑 유블릭이 달리잖아요 한 라운드밖에 없으니까 동상황에서 하고싶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왜나무 다리에서 한번 붙자 지금 뭐 내가 장난을 해도 그렇지 배제민 할만하다 왜나무 다리에서 한번 붙자 이건 아닙니까 야 근데 뭐 왜나무 다리에 오른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나무 다리는 힘들 것 같습니다 캥걸한테 지는 건가요 설마 아니 질 수밖에 없어요 몰라 몰라 모르면 맞아야지 아 아 아 왠자 아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갔어요 근데 형이 이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게 이거 지면 안 돼요 뭐야 이거 왜 나무 다리 아이씨 아니 뭐 방송을 망하게 하려고 그래 인벤에서 오셨나 뭐야 이거 아 괜히 방심했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지금 일부 양념치고 있어요 기본잡기 1분 봐라 2분 봐라 2분 봐라 2분 봐라 2분 봐라 아 왜 안나가는 거야 이 타이밍에 오 안돼 오 오 난 몰라 난 몰라 이거 난 몰라 해결 못해 내 책임 아니야 아 아 쫄려 한방인데 아 쫄려 안 줄 거지 안 하셨어요 아 뭐야 이거 제발 아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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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데 추가 심리전이 아 아단이에요 아 이분 아 아 아 아 아